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~! 허니버터 갈릭스 치킨, 그리고 시크릿 양념치킨 그리고 치즈볼 먹방! 레츠고! 손잡이 치즈 으아... 고기 스크릿 아, 진짜 맛있다. 이 세가지를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니버터 갈릭스가 진짜 맛있네요.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. 약간 간장치킨 맛인데 달달한 간장치킨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 치즈볼은 안에 크림치즈가 들었어요. 그래서 크림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되게 좋아할 맛. 양념치킨. 양념치킨은 밥이랑 같이 먹고 싶은 맛이에요. 치밥. 일어날 비가 trainers 설탕 속도 잘 보이네요 너무 좋아요 속도 잘 보이네요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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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와.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껍질이 진짜 바삭바삭해요 고기멜О뎅 많이 먹으면 보여요 적당히 고기맛이지만 처음으로 부응하는 분 잘 지내으뜩 하! 너무 맛있다 날개 달걀 치킨빡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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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너무 뜨거워 혀 다 들일뻔했어요 너무 뜨거워 bit 족's 떡 떡 음 음 진짜 꾸덕꾸덕하다 와 진짜 꾸덕꾸덕하다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 그 치즈볼이 쭈욱 늘어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꾸덕꾸덕꾸덕 이렇게 씹히길래 좀 놀랬어요 허니버터갈릭스 vs 시크릿양념 저는 개인적으로 허니버터갈릭스가 더 맛있더라구요 그 씹감이 약간 바삭바삭한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